저는 이런 얘기 썼다가는 죽음입니다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자 김유라 우연우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를 설레게 하고 웃음과 기쁨을 안겨줘서 매우 감사하다 둘이 웃는 얼굴만 봐도 내 마음에 기쁨이 절로 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싹 있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우의 고백을 엄마가 대신 써줬는데 감사한 사랑에 김유라 나왔고 연우는 유라가 최고래요 존경하는 행운교회 장관님 제주의 첫 해 저와 가족과 기업이 정착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고 염려와 기도 격려 2019년 한 해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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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사람 이름을 한꺼번에 많이 넣었는데요 미나, 지우, 누라, 연우, 파란, 가은, 예진이, 수빈이, 유빈이 딸이 참 귀한 집안에 삼형제를 둔 막내인 제게는 우리 아이들의 존재가 에너지가 되는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운교회 식사당번 맛있는 음식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아동부 교사 전체 나왔네요 행운교회 아동부와 함께 가는 길 저 혼자라면 힘겹고 무거울 수 있는 길 여정 한 사람의 교사가 아닌 이분들이 함께해서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웃고 주님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아동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럴 줄 알았으면 청소년부 교사도 적을걸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시러 와주시면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걱정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마크스와 바다향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전은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 분 나온 분들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정 전사님 우리 너무 많이 하신 동안 정말 수고해 주셨잖아요 우리 행운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많은 중심과 변화를 해결해주신 우리 김희정 전사님께 감사하다고 세 분 적어주셨어요 김희정 전사님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지만 배려해주시고 섬세하게 챙겨주십니다 답답함을 느낄 때도 느끼실 때도 믿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 맞게 이해해주십니다 교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 말고 마음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이가 적었어요 김미정 전사님 아동부에서 재미있는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듣고 싶습니다 김미정 전사님 옆에서 아동부와 함께 섬기면서 많은 모습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인내와 사랑, 지혜 그리고 제가 혼자 밥 먹지 않게 늦게 집에 갈때는 꼭 밥 챙겨주셔서 참 따뜻하고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홍동기 장노님 나와주셨어요 다 읽고 남들 박수 쳐주세요 우리 아이가 적은 것 같아요 홍동기 장노님 도와주고 보호해주셔서 누구를 그렇게 보호했는지 우리가 이 친구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홍동기 장노님 이명희 권사님 같이 나왔네요 목자님으로서 목장을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저희의 거처를 마법의 손과 같이 장인정신으로 꾸며주셨습니다 한해 목장님으로 힘써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집 리모델링도 장노님 아니었으면 엄두가 안 났을텐데 성심껏 도와주셔서 바쁜 시간 안에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정업 장노님과 이수경 화사님 같이 나왔네요 저희에게는 큰 감사한 마음을 전화로 짓고 깻잎 농사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를 시작한 비닐하우스 1년이란 시간 속에 깻잎 상품 따는 지지대 보일러 받침대 약통 받침대 등 세미하게 이것저것 많은 신경 써주시고 깻잎 농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마음 감사합니다 고정업 장노님 이수경 화사님 따뜻하고 포근한 안식처를 허락해주셨어요 고정업 장노님 깻잎일이 처음이라 뭐 깻잎 농사 같기도 하고 나 이거 깻잎 농사 안 했으면 필요하거든요 깻잎일이 처음이라 힘들어할 때 스탠드를 손수 만들어줄 때 이사한 집 처음 오셔서 집사님 뭐 고치실 것 있으면 해드릴게요 할 때 감동했습니다 이수경 건사님 바쁜 와중에 교회 봉사하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 배려와 이해로 생겨주셨습니다 깻잎 할 때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신앙으로 사랑으로 건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업 장노님 이수경 건사님 또 나왔는데요 건사님이 만드신 음식 너무 많이 잘 먹었습니다 장노님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함이 마음이 열대하고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 하였습니다 주문 일어나주시면 부부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부부가 권윤식 집사님하고 윤성애 권사님 나왔어요 권집사님 본인 나오셨다고요 옆에서 들리게 해주세요 목장 모임 때마다 두 분의 만다구로 늘 즐겁고 기뻤습니다 자 권윤식 집사님 또 나왔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 일인 쓰레기 정리, 뒷정리를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권윤식 집사님 이거는 김석구 장노님이 적으신 게 분명합니다 추울 때 옷을 두고 자랑스러운 해병대 버클을 주셔서 윤성애 권사님 가장 힘들 때 우리 가족에게 전화로 기도해주시고 만난 문어로 못 모시나라고 챙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윤성애 권사님 저의 새벽기도 참여를 위하여 기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윤성애 권사님 또 나왔네요 찾아가면 딸처럼 먹을 거 챙겨주고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늘 힘을 주고 친정엄마가 예수님을 입에 뒀다면 친정엄마와 같이 좋습니다 네 윤성애 권사님 또 있는데요 딸 만나 도와주심 이건 아이가 적은 거 같아요 윤성애 권사님 이건 남편이 적은 겁니다 권윤식 부족함을 늘 하나님께 아래여서 기도로 채워줘서 늘 감사합니다 거의 구부싸움을 교회와서 해결하세요 놀랍습니다 거의 구부싸움을 교회와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우병수 목사님이예요 아이고 지우야 맘에 안드세요 자 우병수 목사님 낮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피며 말씀 전하시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감명받았습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사역하던 청소년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내가 공개적으로 적은 겁니다 항상 가장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 남편 연우아빠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거의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네 우경수 목사님 감지윤 사모님 재즈에 오셔서 잘 적응하시고 중고등부 삼겨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애들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 감사합니다 우병수 목사님 항상 예배를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수고해주시는 모습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병수 목사님 고등부 이대 누구보다 열심히 성교통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 가정에게 박수입니다. 우리 젤 저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이분들은 제가 따로 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많이 잘 적어주셔서 시간 관계상 제가 혼자 복사하도록 필요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나와주신 분들 이렇게 좀 교회를 대표해서 좀 감사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젤 많이 나오신 분이 우리 권윤식 집사님하고 윤성현 권사님이세요.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윤식 권사님 일어나시고 네 권윤식 권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윤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선물 교환하고 마칠 시간인데요. 내년에는 서로를 향한 더 많은 감사가 선성하게 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특별히 열어주신 우리 정수현 집사님과 선동훈 집사님에게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선물 교환할텐데요. 선물 교환할 때 우리 조금 우리 악수라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약간 의자를 좀 뒤로 미루고 전체적으로 좀 일어나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어나주시고 약간 네 둥그렇게 원을 한번 만들어주시고 둥그렇게 색상을 좀 뒤로 밀어주시고 위대는 그냥 주셔도 되세요. 선물 교환 선물 교환 선물 교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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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